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광고 보니까 주식대학 봄학기에 교수님이 되셨군요 어떤 강의가 주로 이어지는 겁니까? 그게 그냥 기초죠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기술적 분석도 있고 물론 사경인 회계사님이 재무제표 워낙 잘하시는데 저도 기초적인 것들만 재무제표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전자공시 보는 거 되게 어려운데 전자공시 되게 많잖아요 다트 이걸로 한 번에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엔 다 정리됩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좀 실전에 매매할 때 좀 도움될 수 있는 팁 같은 거 좀 추려봤습니다 직접 그냥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염승환 부장님이 이번 봄학기에 또 야심차게 준비한 여러분의 기초를 탄탄하게 해드릴 전자공시 보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에 있어서 어떤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 같은 것들을 염승환 부장님이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그거 화면 영상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염승환 부장님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중시 하락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 이슈체크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새 좀 제일 안 좋은 섹터가 바이오잖아요 기사에도 좀 나와 있는데 너무 이제 이딴 악재 지금 두 달째 좀 휘청이고 있다 바이오가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와 있고 사실 보통 많은 분들이 연초에 바이오 되게 기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파케도 있고 근데 올해는 1월 달에는 아시겠지만 공교롭게도 삼성인자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런 대형주로 쏠리다 보니까 바이오가 좀 소외받았고 2월 들어서는 이제 좀 뭐 HLB라든가 일부 기업들의 쇼크가 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는데 사실 작년도만 해도 제약바이오들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최고 BBI 이제 선두 업종이었고 사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한국 기업들이 그냥 거의 싹쓸이 했었죠 그러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너무 좋은 모습들 보였고 또 치료제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았고 또 이런 치료제 수요가 늘어나면 CMO 기업들 있죠 위탁 생산받아서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주도하면서 증시를 이끌어줬는데 지난해 이제 말에 그게 이제 약간 게임 체인저가 나와버렸죠 백신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진단키트에 대해 이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버렸고요 치료제도 마찬가지가 된 거죠 아무래도 백신 개발이 되면은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우려감으로 이제 바뀌면서 증시에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 거기다가 HLB가 일단 항암신약 리보세나립의 임상 결과를 허위공시했던 의혹이 휩싸였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해명을 했지만 지금 주가가 급락한 상태고 한올바이오파마도 이달 초에 글로벌 파트너사 이뮤노반트가 갑상선 안병증이라는 그런 걸 대상으로 신약후보물질을 임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중지하면서 주가가 그 당일날 20%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들이 좀 안 좋은 상태고 거기다가 또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가 오르면 많은 분들이 가치준 좋은데 성장률이 좀 불리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홍가의 KB증권연구원은 일단 과거 15년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평균 5.4%로 국내 상장기업보다는 조금 국내 상장기업 평균이 7.1%보다는 좀 낮았지만 앞으로 3년간은 성장률이 무려 71%나 좀 될 것으로 전망을 해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의 기대감은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 물론 비싸긴 하지만 향후에 정말 70% 이상의 성장률이 나와준다면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세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실적 잘 나와주면 좋은데 제일 문제는 그거 같아요 신뢰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HLB도 허위공시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거짓말의 문제고 예전에 코오롱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성공명이 바뀌었고 신라젠도 성공을 너무 자신했지만 결국에는 팩사백 항암제가 실패해버렸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이익에 대한 부분도 물론 긍정적이고 저도 바이오 되게 좋게는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어차피 계속 드니까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제약바이오 산업은 성장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약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건강식품 많이 먹고 전방산업 자체는 성장이 많은데 그 안에서 대표기업들이 너무나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이런 부분들만 향후에 나오지 않는다면 제약바이오 업종은 다시 한번 순항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HLB 요새 거래 정지당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돌아요 그런데 거래소에서 확실히 언급은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거래 정지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감원이 특정 상장사를 분식회계나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 거래가 정지된대요 그런데 이번에 임상조작에 따른 불공정 거래 혐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정지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과 HLB의 소송이죠 그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참 바이오 올해 초에 많이 어려우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BBIG, K-뉴딜지수 네 이게 한번 표 보여주시면 뉴딜지수 작년에 나왔잖아요 새롭게 BBIG부터 해서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이 이번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제외되는 종목인데 2월 26일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BBIG 12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게임 업체 중에 하나가 바뀌어요 펄어비스가 나가고 펄어비스 나가요? 네 나가고 카카오게임즈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게 다 들어오는 종목들 2차전지는 솔브레인, LNF 이 기업들 들어오고 반대로 솔루스 첨단 소재 후성은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에서는 새롭게 심풍제약하고 녹십자가 편입되고 알테오젠, 한미약품은 나가게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5G 장비주죠 에이스테이크랑 R-서포트가 편입되고 반대로 케이지 이니시스, 유비커스 홀딩스는 나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게임에서는 아까 카카오게임즈 들어오고 넵툰이라는 게임이 새롭게 편입이 됐고요 반대로 네오이즈 골프존은 일단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확정인 거죠? 확정됐어요 거래소가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관련 기업들 약간 또 수급에도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점 조금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입된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제외된다고 무조건 또 떨어지는 건 아닌 거죠?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편입되면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KLX 2차전지 K-뉴딜지수에 추정하는 자금이 8천억 정도 된대요 그리고 K-뉴딜지수 BBI지 쪽에는 한 4,4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매도, 매수수용이 있는데 여기 연구원님께서 적어주신 게 있는데 KLX 2차전지 지수 변경에 따라서 예를 들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90억 정도가 자금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후성은 100억 정도 반면에 솔브레인은 반대로 이제 한 190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각 업체마다 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일시적으로는 후재, 약재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펀더멘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BI지, K-뉴딜지수 구성 종목 변경에 소식 알려주셨고요 또 리포트 좀 볼까요? 그러면 네, 증권과 보고서 중에 KB금융의 김동원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실적 개선 국면에 진입했다 그래서 D램은 2분기부터 단가 상승폭이 일단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줬고 사실 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많이 올랐잖아요 마이크론이 한 3% 가까이 올랐는데 D램 가격이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D램 쪽은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또 거기다가 향후에 데이터 센터 투자 재개, 5G폰 보급형 수요 확대 등이 일단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긍정될 수 있을 것 같고 랜드 쪽은 지금 좀 오팡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닌데 랜드는 2분기부터 수급 개선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은 공급가인 상태인데 2분기부터는 5G폰, 노트북, 또 게임기, 컨솔 게임들의 수요 기반이 확대되면서 재고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28단 랜드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수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추정해졌습니다 사실 랜드는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적자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흑자가 좀 나야만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랜드가 2분기부터 개선된다는 건 하이닉스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별로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 50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40% 증가할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영업이 9.6조 원 정도 작년 대비해서 92%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에 사람들 활동이 좀 늘어날 거라는 리포트가 있습니까? 네, 키움증권의 박상중 연구원이 적어준 보고서인데 봄에는 직국 탈출할 수 있다 조금씩 외부 활동을 재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조금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나 그 부분 때문에 위축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좀 개선될 것 같고 특히 패션 잡화, 외식 소비 중심으로 수요 회복을 전망했고 백화점, 편의점 이런 쪽이 조금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최근에 의류주나 백화점주가 되게 뜨거워요 주가 흐름이 일단 그런 것들을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과 음식료로 간단히 나눴는데 유통은 일단 소비 경기 회복의 원기가 지금 반영될 것 같다 일단은 패션 잡화도 좋아지고 또 특히 쿠팡이 상장하게 되면서 전자생거래 채널 가지고 있는 유통회사들 가치가 전반적으로 재평가되면서 좋은 분위기 예상하셨고 편의점도 외부 활동 재개 특히 이제 또 계약을 하게 되면 이번에 만약에 집에서 요즘에 공부들 많이 하실 텐데 계약을 정상 등교 만약에 하게 된다면 편의점 매출은 학생들이 많이 좌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옆에, 학원 옆에 그게 꽤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모멘텀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음료라든가 즉석식품 수요도 좀 반등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반면에 음식료는 약간 중립으로 잡았는데 왜냐하면 중국의 어떤 곡물 가격이라든가 사료 업체들 이런 사료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투입 단가 그러니까 비용이 좀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요새 인플레 우려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곡물가도 많이 오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음식료 회사들이 제품을 만드는데 당장 음식료 가격 올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올리기 좀 부담스럽죠 지금 네, 몇 달 후에는 올릴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의 부담은 예상되고 다만 작년에 제일 안 좋았던 섹터가 음료, 주류, 식자재 유통 있죠 특히 학교 급식이나 그런 데 들어가는 업체들이 작년 주가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반대로 올해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9분, 한 1분 약간 안 남았습니다 장 시작 상황 한번 우리 연부장님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어제 어제까지 좀 미국 증시도 좀 빠지고 네 뭐 국내 증시도 좀 부진했는데 일단 오늘은 출발은 뭐 좋을 것 같아요 출발 자체는 7포인트 정도 좀 상승할 것 같고 네 코스닥도 어제 좀 많이 맞았는데 오늘 일단 출발은 뭐 약부압 정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은 좀 출발하는 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에 이제 마이크론이 그 투자 의견도 상향되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여서 네 오늘 키포인트는 만약에 요새 삼성인자 하이닉스도 주가 흐름이 너무 부진하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오늘 만약에 마이크론만큼만 좀 움직여주면 네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런 좋은 호재에도 만약에 빠져버리게 되면 네 확실히 한국 증시는 힘이 좀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 삼성인자 하이닉스 주가를 좀 여러분들이 일단 좀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현재 예상가는 2% 정도 네 일단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0.2% 정도 선에서 일단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지금 호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인자가 0.3% SK하이닉스가 2% 정도 그래서 오늘 이 두 종목이 끝까지 좀 상승세에 이어가는지 한번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종목들 말씀드리면 롯데케미칼이 3.6% 주요 석유화학 제품 가격들이 어제 또 밤사이 많이 올랐던 것 같더라고요 요새 그러니까 이 중간제 관련된 제품들이 그냥 다 급등을 해요 네 네 네 뭐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롯데케미칼 급등했고 SK하이닉스가 2% 그 다음에 신풍제약은 아까 이제 제가 BBI 이제 좀 편입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기대감으로 1.7% 좀 반등했고 이마트가 실적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증권과 평가가 다 좋아서 2.4%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는 오늘 1.4% 정도 오르는데 아무래도 그 현대차하고 LG에너지솔루션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배터리 리스 사업 한다는 어제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글로비스가 좀 중심이 되나 봐요 아 아 아 그래서 1.4% 올랐고 엘제이노텍 현대모비스도 한 1에서 2% 정도 반등 제로 좀 출발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출발들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쪽은 좀 음식료에서 CJ제일재당이 조금 약간 밀리는 모습이고 네 은행주 KB금 어제 이제 미국의 금리가 상승세가 좀 약간 제동이 됐기 때문에 KB금융이 약간 좀 하락하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총상이 이제 다른 기업들 뭐 한두 개만 더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요새 그 한국 콜마가 계속 분위기 좋더라고요 어제도 보면 중국 소비주가 다 급등을 했거든요 네 네 한국 콜마도 어제 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오늘도 한 3% 정도 반등을 해 줬고 그 다음에 어제 미국의 우주관련주들이 스페이스X가 한 그 자금 조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주관련주가 급등했는데 네 그 영향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2% 이상 반등세로 잘 출발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FNF 의류회사 네 1.8%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성과 솔로스 첨단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BBIG이 유딜주스 제외되면서 네 약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쿠팡 네 쿠팡 관련주 뭐 한참 어제랑 좋았다고 그러던데 쿠팡 관련주 중에서 네 쿠팡 관련주는 뭐에요? 종이 뭐 이런거에요? 박스? 그러니까 골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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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물류회사들 있잖아요 물류 그 다음 결제회사 아 어제는 결제가 같고 네 제지주는 급락을 했어요 왜냐면 제지주가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서 아 같은 수의 섹터인데 네 그 안에서도 서로 좀 다르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네 카카오게임즈가 아까 편입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4% R 서포트도 편입되면서 4% 그러니까 일단 편입되는 것 자체가 일단 호재는 맞으니까 네 네 주가에 바로 반응하고 있고 그리고 HLB가 일단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 4% 정도 주가 반등하고 있고요 HLB가 그래도 아무래도 바이오 투자 심리를 좀 자지우지하니까 네 주가가 좀 올라가면 바이오 업종에는 조금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 이제 역시 이 종목도 편입이 되면서 3% 정도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시가총의 상위 종목은 그냥 BBI, 뉴딜 지수에 편입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네 등락이 좀 거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탈락한 펄어비스는 한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요 자 다시 이제 지수로 돌아와서 오늘은 그래도 일단 시장 어제 미국은 좀 빠졌지만 네 한국은 오늘 출발은 어쨌든 좋습니다 코스피가 3100 0.4% 정도 반등에 성공했고 코스닥은 뭐 미미하지만 그래도 0.1% 968.52 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종합은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127억 샀고 외국인이 48억 사고 있고요 기관이 133억 파는데 요새 제가 2월달 들어와서 한번 수급을 다 체크를 해봤어요 음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요 외국인이 사는 날 지수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외국인이 사면 무조건 오른다 네 그날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파는 날은 다 빠졌습니다 근데 어제 5천억 때려 어제 5천억인가 7천억 때렸거든요 오늘은 네 오늘은 좀 사고 있는데 네 아직은 좀 뭐 27억 왔다갔다 하니까 아직은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왜냐면은 기관 개인 투자자분들도 예전처럼 막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아요 아 막 올려가지고 호가를 네 네 밑에서 받기는 하는데 근데 기관들은 아시겠지만 무조건 팔잖아요 지금 그럼 그 중간에 지금 외국인이 껴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사면 증시가 개인 편 들어주면 올라가고 네 기관 편 들어서 팔면 약간 빠지는 수급으로는 좀 그렇게 최근에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결국 지금 당분간 시장이 모멘텀이 없다면 외국인 수급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어제 미국에서 우주항공 산업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1.4% 오늘 우주항공 섹터 올랐고 히토류 뭐 수출 규제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희귀 금속 관련주가 오늘 올랐고 뭐 원자재가 급등하니까 당연히 비철금속 관련주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일단 그래도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3% 그래서 반도체 대표주가 일단 반등하고 있고 편의점 관련주도 오늘 좀 아 편의점 이게 섹터는 편의점으로 돼 있는데 네 그 안에 종목들을 보니까 이마트가 어쨌든 제일 세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라고 좀 보긴 그렇고요 이마트하고 일단 롯데지주 같은 기업들이 편의점 섹터에 포함은 돼 있는데 일단은 크게 뭐 이거는 연관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대표주들이 일단 오늘은 현대모비스가 2.5% 네 현대체가 1.7% 이 모비스가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좀 적어봤는데 어제 그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발표됐더라고요 모비스? 네 그 이제 자사주 매입한다고 네 예전에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된 거라서 새로운 뉴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어제 현대모비스가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 한 2,4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600억을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아마 오늘 좀 주가 반등하는 것 같고 그리고 김준성 메리층권의 연구원님이 현대모비스가 어제 이제 공시를 낸 게 있어요 사업 목적 변경에 관련돼서 이제 코멘트를 해 주신 게 있는데 거기에 뭐가 편입이 됐냐면 항공 모빌리티 부품 제조 및 판매 로봇 부품 제조 및 판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부품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근데 연결이 돼 있죠 왜냐면 현대차가 분명히 UAA라고 그거 하기로 했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잖아요 로봇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모비스 중심으로 하려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래서 사업 목적이 좀 이게 추가가 돼서 현대차 그룹의 좀 핵심 부품 사업을 좀 계속 맡아서 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좋은 것 같고 모비스가 정의선 회장 지분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글로비스가 제일 많아요 현대 글로비스를 많이 갖고 있고 모비스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회사 지분 많이 갖고 있는 게 오르면 좋잖아요 모비스가 중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모비스가요? 네 삼성 물산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모비스는 안 올라가는 게 사실 좋거든요 나중에 지분 교환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글로비스가 올라가고 모비스가 낮은 상태면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지분을 교환할 때 모비스 주식을 훨씬 비율이 올라가니까 근데 모비스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글로비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교환할 때 그래서 그런 논리 때문에 그동안 사실 못 갔었어요 이전에 한참 한 몇 년 전부터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시장이 이제 그런 게 다 알려지다 보니까 그런 논리가 이제 안 통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지주회사가 그러니까 대주주가 어느 걸 갖고 있냐에 따라서 과거에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는데 최근에는 너무 정보가 이제 많이 오픈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은 좀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회사는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냥 모비스라는 회사랑 좀 다른 네 현대모비스 네 다른 회사죠 네 그리고 오늘 제약주도 좀 반등하고 화장품 좋고요 그다음에 좀 하락하는 쪽은 전자결제주가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고 네 아무래도 전자결제주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아마 이 네이버가 후불결제 30만원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할 때 한 30만원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 관련해 가지고 네이버도 그쪽 허가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가 이제 금융당국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약간 또 이쪽 경쟁 심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우려감 때문에 네 오늘 다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한 10% 정도 네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전자결제가 오늘 조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쿠팡 관련주도 좀 쉬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결제주 쿠팡 관련주 이쪽이 좀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센터는 한 10% 오르고 있네요 네 코리아센터는 좀 장점이 그 미국의 물류창고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류창고를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아마존하고 뭐 협업한다 네 네 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후로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 네 네 네 네 아무튼 전자상거래 수혜주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나머지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분기 스마트폰 출하 동향이 나왔는데 화해의 부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제목인데요 유진투자증권의 노경탁연구원님이 써주셨고요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3억 7천만 대 정도 이제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있게 좀 반등에 성공했고 코로나 이후로는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했대요 그래서 지난 4분기엔 드디어 돌아섰다 중국이 0.3% 증가했고 인도는 무려 21%나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2.3% 그렇게 좀 역성장을 했는데 일단 올해는 스마트폰 시장 분위기는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해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에 좀 부진했어요 6374만 대 마이너스 8% 감소를 했고 700달러 이상의 플래그십 모델 판매가 핵심 제품 판매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도 그렇고 갤럭시 S 시리즈가 지난해에 나온 모델들은 다 흥행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갤럭시 S21은 분위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좋아질 것 같고 다만 이제 화웨이의 빈자리를 아직 삼성전자가 메꾸질 못하고 있는데 올해 메꿀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애플은 8,746만 대 팔았습니다 그래서 19% 증가했어요 역시 대단한 애플이고 아이폰 12 시리즈가 엄청나게 판매를 보였고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2012년 이후로 그리고 화웨이의 빈자리를 삼성이 좀 먹을 걸 기대했는데 실상은 애플이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가폰을 안드로이드니까 당연히 삼성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애플로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 애플로 바꾼 경우가 되게 많아서 특히 화웨이 비중이 높았던 지역이 중국 서유럽인데 여기서 애플이 35%, 24%나 증가했다고 판매가 그래서 반사 수혜를 받았고 화웨이는 역시 처참합니다 3,234만대로 42% 감소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화웨이는 지금 제대로 만들 수가 없고 저가 브랜드 아너도 매각을 했고 그래서 올해도 아마 계속해서 출하는 계속 감소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다크호스가 샤오미죠 샤오미가 화웨이의 빈자리를 역시 메꾸면서 4,300만대나 팔았고요 3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로 제일 높고 중국도 좋았지만 서유럽에서 무려 47%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88% 이게 삼성이 좀 잘해야 되는 쪽인데 샤오미가 이걸 먹어버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올해 어쨌든 잘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리미엄 쪽은 애플에 뺏기고 중저가는 샤오미한테 샤오미가 선전하고 그래서 삼성인자가 정말 올해 스마트폰 사업이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건설 인사이드라고 KTV 투자증권 라진성 연구원님이 써주신 건데 소규모 재건축에도 브랜드 아파트가 흥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 게 뭐냐면 소규모도? 네 소규모도 왜냐하면 이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플러스 소규모 재개발 정책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정부에서도 민간 건설사와 디벨로퍼 이제 디벨로퍼라는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분양을 할 때 건설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사만 해주잖아요 근데 디벨로퍼는 건설사인데 자기가 자체적으로 토지까지 다 매입을 해가지고 1부터 10까지 그냥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디벨로퍼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좀 많이 장려를 할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규모 재개발은 주로 작은 회사들이 하거든요 대형 회사들이 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경국 포항에 화목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이 있었는데 거기서 산부토건하고 신원종합건설이 평당 공사비를 300만 원대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제한을 했대요 공사비가 싸면 당연히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선정이 됐냐면 코오롱글로벌이 됐대요 코오롱? 네 제일 높은 공사비를 제한했는데도 왜냐면 코오롱글로벌이 하늘채 브랜드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부토건이나 신원보다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선택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합원들한테 조합원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좀 싼 거 이런 거 말고 우리 은행 비싼 걸로 가자 프리미엄 쪽으로 그리고 대구 대성맨션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동부건설하고 일성건설 2파전인데 당연히 동부건설이 더 높게 제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역시나 수주를 따냈어요 결국엔 소형 아파트를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코오롱글로벌이 하늘채 대림건설은 이 편한 세상 아니면 금호산업은 어울림 동부건설은 센트레빌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브랜드 있는 회사들이 선택을 받는다는 게 지금 트렌드니까 그 부분도 건설주 선택하실 때는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뭐 그런 브랜드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도 차이가 나니까 이왕엔 좀 더 주고 나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일정 말씀드리면 오늘 미국은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래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미국장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현대차가 구토브와 같이 코나, 아이오니, 일렉시티 세 가지 차량의 배터리 리콜계에 이거를 일단 발표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오늘 뉴스 나온 게 현대차가 일렉시티 두 번째 모델이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원래 전기차 버스거든요 버스요, 네 근데 엊그저께 화재 사고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렉시티2에는 SK 배터리를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LG 거 안 쓰고 아무래도 이제 화재 사고가 좀 나서 일단 좀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 당사에 유재웅 연구원이 하나 좀 써준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이제 바로 나왔던 건데 2월 달 미국의 중고차 가격지수가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미국의 그 중고차 가격지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맨하임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68.4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중고차 가격이 가격 상승폭도 17.4%로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그 이게 왜 이렇게 중고차 가격이 좀 좋냐면 일단 지금 신차 생산이 안 되잖아요 미국의 반도체가 지금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이 멈춰버렸어요 신차 판매가 안 되니까 역으로 중고차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좀 감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좋고 지금 또 미국은 좀 폭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 공장들 다 셧다운 들어가서 좀 안 좋고 기아차 공장도 멕시코 공장이 가동 한 이틀 중단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한파 때문에 다음 주에 재개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차 판매에 영향을 줘서 중고차가 좋았고 그리고 신차가 생산이 제약되면 이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누가 수혜를 받냐면 타이어 업체한테 줬대요 타이어? 타이어 교체 타이어 있잖아요 리타이어라고 하는데 원래 타이어 회사들 수익성은 대부분 교체형 타이어들이 많이 작용을 한대요 리타이어는 은퇴하는 거 아닙니까? 리타이어 은퇴는데 타이어 교체하는 수요가 리타이어 R리타이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교체 수요가 중고차는 대부분 그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서 매매가 잘 되면 이 교체형 타이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타이어 업종한테도 이건 좋을 수가 있다 이런 좀 보고서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돼서 이게 뉴스가 하나 나온 어제 좀 갑자기 나온 뉴스가 있는데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연구원님이 본인이 텔레그램에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산하제한 전면 폐지 관련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전면 폐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두 명까지는 아이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원래 한 명이었다가 일가구 하나 있는데 이거를 중국의 보건 우리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유사한 곳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인대에서 질의한 게 있대요 이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 그러면 산하제한 폐지를 모색해도 된다 이런 답변이 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모색한다는 건 전면 폐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또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또 중국 소비주한테는 또 긍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한국 기업들한테는 또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중국의 인구가 늘어나는 건 한국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소비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사실 줄어드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일단 좋게 좀 작용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산하제한도 없는데 점점 출산율이 0.8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큰일이네요 우리나라도 자 그럼 오늘 내용은 거의 전해주신 것 같고 장 지금 다시 보니까 아까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잠깐만 또 말씀드리면 올라갔다가 확실히 한국 증시가 지금 힘 자체가 좀 약하긴 한 것 같고 3,084까지 떨어졌는데 근데 어제까지 일단 좀 많이 밀렸거든요 이틀간 그래서 오늘은 너무 하락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좀 여러분이 원하시는 좀 강한 상승은 조금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보면 일단 외국인이 좀 팔고 있거든요 외인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관이 어차피 안 사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를 하고 있어서 상승은 좀 제한되지만 그래도 오늘은 기관들이 팔지는 않아요 정말 오랜만에 연기금이 지금 저희 플러스 난 거 처음 봤습니다 9억 지금 약간 사는 걸로 찍혔는데 그래서 하락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상승까지는 좀 수급 개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증시 상황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우리 연부장님과 함께한 한 주도 역시 든든하고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3프로TV 봄학기 강의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함께해 주신 EBS2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 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